올바른 그립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에 쓴 윤재인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립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제 스트롱그립, 내추럴그립, 위크그립이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내추럴그립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쉽게 망가지는게 그립인데 쉽게 고치는 것도 그립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조금만 생각하시고 한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자 보면은 여기 설두덩이 있죠? 설두덩이 있는데 그립을 잡아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아요 그러면 잡았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오게 되죠. 이러면 안되고 여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1cm가 나오게끔 대각선으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딱 붙어요. 자연스럽게 붙어요 대신에 이 뿌리는 우측에 있는 거고 끝에는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면 이 세 손가락의 힘이 꽉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운 블록으로도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오른손은 마주보는 상태에서 생면선에 딱 끼도록 마주보는 상태에서 끼도록 잡아주시고 이 그립은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왜 가운데면 눌러서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은 주먹을 지게 되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가운데서 반개 이렇게 반개 얹어주시면 되는데 이 선도 어깨 그러면 잡았을 때 이 선도 어깨 오른손도 어깨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면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어떤 손에 힘을 주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연습하실 때 한번 치고 나서 잡고 이 그립을 까먹을까봐 뭐 다시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셋업을 다시 풀고 다시 어드레스를 취해서 연습을 해야 빠른 습득이 가능합니다 놓고 계속 치지 마시고요. 한번 치고 다시 잡고 한번 치고 다시 잡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